서울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 트로트의 스타 정동원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에너지 넘치는 무대는 팬들에게 기쁨과 힐링을 선사합니다. 정동원은 2월 한터 뮤직 어워즈 2023에서 본상과 트로트 상 후보로 오른 것이 알려지며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터 뮤직 어워즈는 공신력 있는 시상식으로 2023년의 음악 차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정동원은 이미 글로벌 팬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본상과 트로트 상 모두에서 유력한 수상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에게는 예상치 못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전날 그는 음성을 잃어버리는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프로정신은 빛났습니다. 정동원은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놀라운 무대를 선사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터 뮤직 어워즈의 본상과 트로트 상을 휩쓸며 이관왕의 영예를 아는 정동원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합니다. 그의 인내와 끈기는 팬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제 정동원의 다음 목표는 그의 앵콜 콘서트입니다. 이 콘서트는 그가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의 성공을 기념하며 팬들과 다시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또 다른 환상적인 순간을 기대하며 정동원의 새로운 음악 여정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